안녕하세요. 소아청소인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아기를 키울 때 식은땀 날 정도로 위험한 경우를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에 신경 쓰지 않아서 평생 고생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의 안전에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 안전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기 키운 부모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카시트는 신생아 첫날부터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개를 제대로 못 가누는 신생아일수록 카시트에 앉혀서 태워야 합니다. 카시트는 적어도 두들까지는 뒷좌석에서 뒤를 보게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최근 지침이 바뀌어서 가능하면 3살, 4살까지도 뒤보기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뒤보기로 오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고 때 안전합니다. 물론 산부위가 태어날 때부터 차를 처음 탈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되고요. 산후조림 갈 때나 퇴소할 때도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날아다닐 수 있는 물건을 놓아두지 마십시오. 특히 앞좌석 위쪽, 대시보드 위에는 물건을 두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아기가 앉는 자리, 그러니까 아기의 카시트 위치에 있는 에어백은 반드시 꺼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고 시에 에어백이 있으면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면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두실 것은 영아 돌연사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까지는 엎어 재우지 말고요. 옆으로도 데우지 말고 등대고 재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건 영아 돌연사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하지만 신생아 때부터 기저귀 갈 때마다 아기가 깨어있을 때 잠시 잠시 엎어서 고개를 좌우려 해주는 것이 머리 모양 삐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담배는 아기 근처에서 피우면 안 됩니다. 집안은 물론 베란다에서도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을 너무 덥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영아 돌연사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면 속삭여하고 재우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아기랑 어른은 같은 침대에 자는 것은 곤란합니다. 질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같은 방에 자더라도 다른 침대에서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 매트리스는 침대에 딱 맞는 것을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침대는 베개는 물론 푹신한 물건을 두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은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 우는 거 겁내지 마세요. 아기가 너무 울거나 아무리 달래도 달래지지 않아서 화가 날 때는 아기를 안고 있지 말고요.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차라리 조금 엄마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화난 상태에서 아기를 안고 있으면 저절로 아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떨어뜨리는 사고가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잘생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아기는 어른 침대나 소파 같은 높은 곳에 올려두지 마세요. 높은 곳에 올려두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집지도 못하는 한 달 안의 아기도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기 사용은 건장하지 않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정기 콘센트는 아기 손이 닿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콘센트 구멍은 막을 수 있으면 막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갈 젖꼭지는 끈으로 묶어서 목에 걸어놓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잘못하면 목에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차에 절대 혼자 두면 안 됩니다. 날이 흐린 날에도 안 되고요. 창문을 열어두어도 아기를 혼자 차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화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상은 주의해야 되겠죠. 목욕할 때 우발적인 화상 방지를 위해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면 욕조나 집안 온수는 반드시 49도 이하로 설정해 두십시오. 가능하다면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물에 화상을 입지 않게 항상 엄마 손을 먼저 대어서 뜨겁지 않는가 확인하고 애기를 담궈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 물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목욕할 때 주변을 잘 정리하고 목욕 중에는 아기를 두고 단 일치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화 받는다고 아기를 혼자 두고 가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재 경복이 잘 설치하시고요. 소화기도 잘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옷이나 여러 가지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기를 안은 상태에서 뜨거운 차나 커피 같은 것을 마시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간혹 가다가 흘려서 애기가 화상을 입는 경우나 아니면 뜨거운 곳에 애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안은 상태에서 뜨거운 것을 먹지 말자 이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기 돌보는 데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아기를 안을 때는 특히 고개를 잘 못 가리는 아기를 안을 때는 머리를 반드시 받쳐주어야 합니다. 아기들은 목건육이 힘이 부족한 어린 아기들은 고개를 받쳐주지 않으면 고개가 확 꺾여서 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 머리를 심하게 흔들지 마십시오. 이 심하다는 것은 아기를 잡고 악리를 흔들어서 고개가 왔다 갔다 거릴 정도 심한 것을 말합니다. 어르는 정도는 상관없고요.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 흔들림 아기 정우군으로 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하게 흔들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혼자 두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항상 아기는 부모의 눈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기를 보호자 없이 애완동물하고 둘만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키울 때는 반드시 발톱을 잘 따듬어서 아기를 긁어서 다치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먹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아기 혼자서 우유병을 들고 먹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셀프 수위라고 해서 산후조리하는 곳에서 아기를 혼자서 먹을 수 있게 받쳐서 두는 경우인데 이것은 살이 걸려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조련에서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당장 못하게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알려져서 셀프 수위라고 많이 줄였지만 아주 간혹 이런 거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삼키다가 목에 걸릴 수 있는 것은 아기 근처에 두면 안 됩니다. 애들은 뭐든지 집어서 입으로 들어가죠. 목구멍에 걸려서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식 먹을 때는 아기 혼자서 이유식 먹게 하지 말고 반드시 부모가 보고 있어야 합니다. 질식의 위험성 있는 떡이나 떡볶 같은 것들은 만 4세 이전의 아기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떡볶 요즘 많이 먹이는데 간식으로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먹다가 숨막혀서 고생했다는 아기들 엄청 많습니다. 평소 하임니법 꼭 숙지하시고 질식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 적극적으로 하임니법을 시행할 수 있게 몇 번을 반복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약은 아기 손 남는 곳에 두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맛있는 실험은 아기들이 순식간에 한 병을 원사다 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약은 정량 이석으로 먹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약은 절대적으로 독약이라 생각하시고 아기 손 남는 곳에 두지는 안 됩니다. 약 중독 중에서 제일 흔한 것이 철분 중독이고 이건 목숨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유수 중에는 한약을 먹는 것은 의학적으로 권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적어도 인도는 미리 알아두시고 평소 아기를 안전하게 키우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